안녕하세요. 음향 알려드리는 남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 쭉 X30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또 중요한 기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장에서 많이 쓰는 기능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그룹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이펙터, 리벌브, 노래방에서 많이 쓰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날로그 편 여기 띄워주실 겁니다. 편집자가 띄워주실 건데, 아날로그 편을 보시면 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콘솔에서는 그 그룹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사실은. 일단 그룹을 써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 개의 소스를 한꺼번에 뮤트하거나 한꺼번에 볼륨을 줄이거나 한꺼번에 키워야 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만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컨트롤을 해야 될 때 그룹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만약에 보컬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이 드럼이라고 칠게요. 드럼에 마이크 4개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제가 1, 2, 3, 4를 그룹 1에, 그 다음에 5, 6, 7, 8을 그룹 2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쉽습니다. 그룹이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그룹에 해당되는 1번 버튼 셀렉터를 꾹 누릅니다. 꾹 누르시면, 떼면 안 돼요.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그룹을 만들고 싶은 채널들을 하나하나하나하나 눌러주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개의 소스들은요. 그룹 1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뮤트를 해볼게요. 뮤트를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뮤트를 풀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볼륨을 줄이면 소리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볼륨을 키우면 소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자, 지금은 한 소스만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마이크 4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 마이크 4개를 동시에 꺼야 된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켜야 된다. 뮤트 풀어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줄여야 된다. 줄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룹이 한 페이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1번, 2번, 3번, 4번을 만들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룹 1에 해당되는 소스가 첫 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페이지도 있고 세 번째 페이지도 있고 네 번째 페이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룹 1에 해볼게요. 자, 그룹 1에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15, 16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누른 상태에서 15, 16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1에 1, 2, 3, 4와 15, 16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17과 24를 넣어볼게요. 그룹 1에다가 17과 24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에 32에서 29, 30을 넣어볼까요? 29, 30을 그룹 1에다가 29, 30을 넣습니다. 한 그룹에 최대 8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룹 1에 1, 2, 3, 4와 1, 2, 3, 4, 15, 16, 그 다음에 17, 24, 그리고 29, 30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 그룹들, 그 그룹에 해당되는 소스만 내가 뭔가 보고 그 애들만 뭔가 디테일한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셀렉을 해주시면 1, 2, 3, 4, 15, 16, 17, 24 이렇게 제가 10개를 세팅했네요. 죄송합니다. 10개 세팅해서 지금 2개 잘랐는데 어쨌든 10개도 세팅은 될 건... 아, 안되네. 아닌데? 잠시만요. 10개도 세팅은 됩니다. 세팅은 되는데 10개도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한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룹 1에다가 8개를 넘게 해놓으면 이렇게 한 화면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풀사이즈 X32였다면 여기 페이더가 16개가 있거든요. 16개 있었다면 이렇게 다 보였겠죠. 보였을 텐데 얘는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룹 1을 누르게 되면 그 그룹 1에 설정된 8개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룹 1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그 그룹 1에 해당되는 것만 디테일하게 만져주고요. 거기서 EQ도 만지고 개인도 만지고 볼륨 여러가지 설정들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제 그 만진 걔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5, 6, 7, 8을 그룹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룹 2에다가 5, 6, 7, 8을 누르시면요. 이제 5, 6, 7, 8 연결된 소스는 그룹 2로 된다는 건 아시겠죠? 자, 이제 5, 6, 7, 8만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다. 이 그룹 1을 누르시면 어? 이쪽이 다 새까맣게 바뀌었고요. 안 보이고요. 여기에 왼쪽에 5, 6, 7, 8만 나옵니다. 그 그룹 2에 해당되는 소스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룹 2에 해당되는 소스만 뭔가 또 프로세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32개가 들어왔다고 뭐 옥스인까지 하면은 40개인데요. 40개의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40개를 내 편의에 맞게 그룹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으실 수 있어요. 설정법은 쉽잖아요. 누른 다음에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눌려진 상태에서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빼는 법은 내가 그룹을 빼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번 마이크는 그룹에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영향을 안 받게 하고 싶어요. 1번 마이크는 그러면 다시 이걸 꼭 누르면은 그 그룹에 떠있는 목록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1번만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1번이 빠집니다. 이제는 제가 얘를 아무리 줄이고도 이렇게 해도 1번 마이크는 어떤 곳에도 그룹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거 초보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를 알려드리면요. 1번 마이크가 두 개의 그룹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하다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1번 그룹에도 1번 마이크을 넣었고요. 또 2번 그룹에도 1번 마이크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룹이 둘 다 풀려있어야지 소리가 납니다. 하나라도 닿혀있으면 하나라도 뮤트가 돼있으면 소리가 안나요. 나 분명히 1번 마이크 1번 그룹에 넣고 그 1번 그룹 마스터 페이도 올라가있고 뮤트까지 풀려있는데 왜 내 목소리가 지금 소리가 안나는 거야. 이해가 안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그룹에 1번이 다른 그룹에 혹시 들어가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체크합니까? 이거 1, 2 다 눌러봐야 되나요? 채널 1번을 이렇게 셀렉을 해보시면요. 어디 그룹에 들어 지금 얘가 루팅이 돼있는지 나옵니다. 지금 1, 2에 동시에 루팅이 돼있네요. 이렇게 노랗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이 채널 하나가 1번과 2번에 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2번이 뮤트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안났구나. 그러면 사실 어떤 소스가 두 개의 그룹에 동시에 묶여있을지는 없잖아요. 실수한 거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2번 그룹에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걸 빼주시게 되면 이제 1번 소스는 1번 그룹에만 들어가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소스들을 다 8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여기 있는 이 인풋들을 다 찾아서 뭔가 들어가서 만지지 않아도 여기서 간단하게 뮤트하고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PC 음악이다. 그러면 PC 음악이 옥스인 56에서 들어온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7번의 PC면은 7번 셀렉을 하고 옥스 556을 눌러줍니다. 눌러준 다음에 56을 이렇게 충분한 볼륨을 올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PC 음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PC 음악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 행사를 하다가 가수가 나와서 MR 주세요 할 때 이걸 딱 올리게 되면 음악을 틀면서 얘를 딱 올리게 되면 MR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곡이 끝났다. MR도 다음 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야 된다. 재빠르게 뮤트를 하시면 내가 굳이 이 옥스인까지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 여기서 막 찾아 들어가서 얘를 뮤트하지 않아도 여기서 한 번에 딱 뮤트를 해버리시면 그 MR 소스는 꺼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팩터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건데요. 이 팩터 1번부터 8번까지를 8번에 한꺼번에 그룹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 팩터를 전체를 전부 이 8번 그룹에 넣어주면요. 잠시 이 팩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15, 13번에 이렇게 리볼브를 주고요. 어우, 지금 리볼브 소리 나죠? 아직 리볼브 디테일을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한 리볼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리볼브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리볼브가 지금 8번 그룹에 묶였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리볼브를 줄여보겠습니다. 8번이 줄여드니까 한꺼번에 리볼브가 줄였죠. 적당하게 살짝 넣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좀 많이 넣어줘야 된다. 좀 리볼브가 풍부하게 나와야 된다.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리볼브를 바로 꺼야 된다. 지금 멘트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볼브를 꺼야 된다. 바로 뮤트해 주시면 리볼브가 꺼집니다. 내가 굳이 여기 이펙터를 찾아가서 이렇게 일일이 뮤트하지 않아도 이 그룹에서 바로 이렇게 뮤트를 함으로써 이 전체가 다 뮤트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룹입니다. 그럼 그룹도 포스트풀 이런 게 있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다양한 아날로그에서는 이거를 그룹화 시키는데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X32에서의 그룹은 DCA라고 하는데 이 DCA는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리포스트 개념도 없어요. 얘가 아무리 만져도 영향 안 받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그룹을 쓰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의 영향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없고요. 그냥 이거 줄이면 같이 그 그룹에 해당되는 모든 소스들이 다 줄어듭니다. 이게 키우면 다 커지고요. 당연히 그룹을 가지고 당연히 그룹 전체에 EQ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없겠죠. 그룹은 그냥 단지 그룹 짓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뮤트 풀었다 넣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룹 세팅만 잘 해놔도요. 제가 이제 삼겼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뭔가 부제시에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던가 또는 수요 예배라던가 제가 참석하지 않는 다른 예배를 제가 이 그룹 세팅만 잘 해놓으면 목사님들은 여기를 건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건들으실 필요가 없이 오셔가지고 이 그룹만 제가 이름을 다 적어 놓거든요. 목사님, 싱어, 리더, 피아노, 드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예배에 맞게 그것만 뮤트 풀어서 볼륨만 적당하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뮤트하고 손 뽑을 거 뽑고 콘솔 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DCA 세팅만 잘 해놓으셔도요. 사용자가 엄청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쪽은 만질 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만지지 마라 괜히 건드렸다가 소리 이상해진다. 그냥 이것만 잘 컨트롤해서 예배에 문제 없게끔 또는 공연에 문제 없게끔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완전 초보분들도 그 정도는 아시거든요. 아무리 모르는 분도요. 여기 PC라고 적어 놓고요. 여기 아니면 PC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고요. PC 음악 트시고 싶으면 뮤트 풀고 이 정도만 올리시면 잔잔하게 음악 나옵니다라는 설명을 못 아야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목사님 사모님한테 설명을 드려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설명해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잔잔한 음악이 필요하시면 컴퓨터에서 음악 틀고 이것만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뮤트하시면 됩니다만 알려드리면 편하게 목사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제 일단 이 빠르게 이 X32의 기능을 훑어보는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펙터 얘기를 할 건데요. 아까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펙터 들어간 소리 잠깐 들려드렸는데 일단 이펙터의 종류이 되게 많고요. 이펙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룸, 미들룸, 라지룸 또 홀 리벌브, 플레이트 리벌브라고 해서 철판, 철판이 이렇게 떨리는 소리를 표현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컬에 많이 쓰는 리벌브거든요. 플레이트 리벌브 여러 가지 리벌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리벌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리를 보내고 어떻게 소리를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리벌을 좀 끄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아날로그 콘솔 설명드릴 때 그런 어떤 컴프레서라든가 게이터라든가 리벌브 같은 기기는 원래 그 아웃보드 형식으로 콘솔이 아닌 바깥에 있는 기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디지털 콘솔이라는 기기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사용자들은 여전히 그 아날로그 때 썼던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소리를 보내고 어떻게 소리를 받고라는 그 메커니즘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솔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이분들은 저희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 이쪽 바닥에서 오래 음악 음향적인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의 사고방식도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는 아날로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이펙터라는 기계가 만약에 저기 보이는 보이나요? 저 피아노가 보이나요? 카메라에? 예. 자 피아노 저게 이펙터라고 치면요. 이 콘솔의 소리가 일단 저 피아노로 가야겠죠. 그래서 저기서 이펙터를 먹은 다음에 다시 콘솔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아셔야지 X32 이펙터 주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저 피아노라는 저 이펙터에 이 X32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어떤 아웃풋을 활용해야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보낼 거면 선까지 연결해야겠지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내부에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이 X32는 버스 13부터 16까지 FX1,2,3,4라고 할 땅이 돼 있습니다. 자 버스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 12번까지는 너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쓰고 이 4개는 이펙터 하는데 좀 쓰자 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디폴트 값이에요.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공장 초기화된 디폴트 값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13번이라는 곳에 내가 신호를 주게 되면 원래는 이 13번에 신호를 주면 13번 뒤에 있는 뭔가 이 13번이 라우팅된 그 아웃풋을 통해서 저 피아노로 소리가 가야 돼. 원래는 아날로그라면 가야 되는데 내부에 있으니까 어쨌든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13번 아웃에 신호를 줍니다. 자 제 목소리를 셀렉을 하고요. 버스 믹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13번 버스 아웃에 이쪽 돌려가지고 13번 버스 아웃에 0만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주면 자 이제 이 13번은 저 피아노 실제 연결되진 않았지만 저 피아노라는 이펙터에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3번 아웃에는 13번 아웃에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아 하면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접속이 된 거죠? 예 저기로 가는 거죠 소리가. 가는 겁니다. 오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죠. 예 가기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뮤트해버리면요. 가는 게 막히는 거예요. 가는 게 막히는 거죠. 여기서 13번 마스터를 뮤트하거나 또는 볼륨을 내리면 저 피아노로 가는 저 피아노라는 이펙터로 가는 그 이펙터 가는 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죠. 열어줘야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자 이제 저기서 뭔가 이펙팅이 돼가지고 다시 X-32의 소리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온 소리를 메인에서 나아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왜 얘를 뮤트 풀었는데 왜 이펙터 소리가 안 나냐 라고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펙터는 이 인풋 쪽에 이 이펙트 리턴이라는 이펙터가 돌아온다는 뜻의 이펙트 리턴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8개의 페이더가 뜹니다. 왜 8개냐 하면요. 이 이펙터는 어떤 공간감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거는 모노였더라도 받는 건 무조건 스테레오입니다. 그래서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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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링크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링크 1, 2가 링크되어 있죠. 3, 4 링크되어 있고 5, 6 링크되어 있고 7, 8 링크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 두 개가 FX1, 이 두 개가 FX2, 이 두 개가 FX3, 이 두 개가 FX4인 거죠. 자 그러면 이 FX1로 지금 신호를 보내주니까 어? 보세요. 리턴 쪽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는 걸 막아버리면요. 가는 걸 막아버리면 아, 제가 뭘 말해도 이제 이 리턴 쪽에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죠. 또는 가는 걸 이렇게 줄여버리면 아, 아, 줄여버리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보내고 뮤트도 풀어주면 이 리턴 쪽으로 소리가 들어옵니다. 저 피아노로 갔던 소리가 이제 이펙트를 먹어서 이리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돌아온 신호를 메인에서 안 나게 줄여버리면요. 안 납니다. 소리가 이펙트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이펙트를 다 DC에 묶어놨잖아요. DC에 묶어놓은 걸 DC에 뮤트를 풀어볼게요. 자, 풀었습니다. 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이펙트 소리가 나고요.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펙트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그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냐면 이 FX, 여기 있는 이 FX1과 이 FX1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왜 뮤트가 두 개나 있으며 왜 볼륨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냐 쉽게 말해서 내가 이펙트 줄이고 싶으면 얘를 줄이면 되는데 얘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드는데 얘는 또 왜 있냐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계는 밖에 있고 그 밖으로 가는 그 메인의 양이 이거고요. 그 돌아온 양을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돌아온 걸 막아버리면 이펙트는 안 나겠죠. 나는 이펙트 풀었어요. 풀었는데 왜 소리가 안 납니까? 나는 이펙트 풀었는데 왜 지금 풀고 심지어 여기까지 풀어올렸는데 왜 이펙트가 안 먹죠? 여기서 뮤트가 돼서 그런 겁니다. 또는 여기서 뮤트가 안 됐더라도 아까처럼 뭔가 누군가가 DC에 묶어놔서 DC에 뮤트했으면 안 나겠죠. 그래서 왜 이펙트가 안 나는지에 대한 체크는 일단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뮤트가 풀려 있는가 볼륨이 올라가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돌아오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고 돌아오는 애가 또 볼륨이 충분히 올라가 있고 이렇게 뮤트가 풀려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고 또 얘가 어떤 DC에 물려 있는가 지금 8번에 물려 있습니다. 8번에 물려 있으니까 8번 DC에 얘가 풀려 있는가 를 보셔야지 이제 이펙트 소리가 나든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FX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4개나 있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펙트 종류가 많다고 한 가지 이펙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컬 소리만 믹스를 할 때도 한 가지 이펙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리볼브 계열을 쓰기도 하고 또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딜레이 한번 들려 드릴게요. 백문이 불혈의 결이잖아요. 자 딜레이 소리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딜레이 딜레이 세팅이 돼 있네요. 딜레이 세팅 돼 있으니까 15번이 딜레이로 돼 있으니까 FX3가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셀렉 1번을 해줘야 되죠. 셀렉 1번을 하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딜레이를 넣어줬습니다. 딜레이를 넣어주고 잠시 리볼브를 꺼보겠습니다. 자 아 아 이게 딜레이입니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네 그 이 딜레이는 막 그렇게 드러나게 쓰진 않아도 리벌브에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많이 씁니다. 실제로 라이브에서 가수 공연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딜레이를 좀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좀 부각시키는 특정 부분에서 곡 전체를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지저분해지는데 특정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 딜레이를 좀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펙터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펙터가 보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악기에 들어가요. 통기타라던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 스네어 드럼 같은 경우에 스네어 드럼이 이렇게 탁 끓이는 게 아니라 탁 이런 뒤에 장음이 남잖아요. 그 공간감 있는 그런 그 뒷소리들을 그 리벌브를 통해가지고 보통 이제 게이트 리벌브를 쓰기도 하고 스네어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리벌브를 쓰기 때문에 또 악기 리벌브는 보컬 리벌브하고 어떤 세팅값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악기 리벌브는 악기 리벌브대로 또 보컬만 해도 두 가지 이렇게 믹스하고 또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복면광 보실 때 소리가 이렇게 피치가 바뀌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잠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피치가 바뀌는 거를 제가 이 X32도 할 수 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요. 아 듀얼 피치 시프터 나왔네. 네 피치 시프터를 찾았고요. 에디트 가서 데뷔스 데뷔스 일단 아 아 다른 거 다 뮤트하고 시프터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아 해서 데뷔스를 한번 마이너 볼까요?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코러스인데 죄송합니다. 코러스고 에펙스 옴 아까 딜레이를 제가 누르진 않아서 세팅 안 했나 봐요. 잠시만요. 셋을 바꿔주시면 셋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세로 피치 듀얼 피치 시프터 세로 피치 셋 아 아 자 에디트 해서 샌드톤 아 아 아 아 이렇게 복면가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요 상태에서 행사를 하시게 되면 행사를 하시게 되면 내 원래 베이스 목소리도 같이 나고 얘가 얹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 그 사람 고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소리에서 제 원래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 이 바뀐 변조던 목소리도 같이 들리거든요. 요거를 또 원래 목소리를 빼주면 더 잘하는 엔지니어가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좀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설명은 드리진 않을 텐데 일단 그냥 그냥 알아듣으실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얘를 빼버리면 지금 제 원래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안 납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이 변조된 목소리만 그쵸? 느껴지시나요? 이거 때문에 잘 이거 때문에 잘 안 느껴지시나요?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편집자님께서는 스피커에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나고 있죠? 제 원래 목소리 자 근데 이걸 넣어버리면은 제 원래 목소리도 나고 플러스 변조된 목소리도 날 겁니다. 지금은 제 원래 목소리와 변조된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를 빼버리면 제 원래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사라지고 변조된 목소리만 들리실 거예요. 자 뭘 했냐면 지금 저 피아노라는 이펙트에서 돌아온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피아노가 하필이면 변조던 거야. 그래서 변조된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제 원래 목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채널 1번 채널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이 버튼을 제가 뺀 겁니다.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제 원래 목소리가 나고요. 이걸 빼게 되면 원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채널에 메인버스가 다 기본적으로 눌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는 이런 좀 거슬리니까 이거. 모든 채널은 기본적으로 메인 LR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 LR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걸 빼시는 일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메인 스피커에서 원래 그 가수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메인을 빼고 여기서 채널에서는 메인을 빼버리고 그 이펙팅된 소리만 나가게끔 설정을 하면 더 깔끔한 복면과왕 행사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면과왕 유명한 프로그램이었고 요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많이 기업이나 교회에서 응용하시는 프로그램이니까요. X32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펙터 설명에서 도대체 내가 뭘 배웠지? 이펙터 리벌브 파라메타들 딜레이 파라메타들 배운 거 없는데 난 지금 남초라는 사람한테서 뭘 들은 거야?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런 메커니즘 이 X32가 어떻게 이펙터 홀을 보내고 어떻게 받아오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켜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리벌브 하나하나에 대한 종류와 그 파라메타들을 정하는 것 홀 리벌브를 쓸 건지 라지 홀을 쓸 건지 스몰 홀을 쓸 건지 리치 플레이트를 쓸 건지 그냥 플레이트를 쓸 건지 에 대한 설명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아예 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또 그 내용은 뒤져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일정의 페이를 지불하시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무료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그게 저의 그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깊이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늘 쓰는 세팅이 있어요. 그 세팅 정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늘 쓰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리벌브 세팅 어떻게 하는지 컴프 세팅 어떻게 하는지 게이트 세팅 어떻게 하는지 이 큐 세팅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고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